김용희 사주하여 새 장수가 정세훈을 죽인 날짜가 1월 22일입니다. 1월 18일에 홍건적을 물리쳤으니까 겨우 나흘 만에 죽인 겁니다. 안동에서 개성까지 700리가 넘습니다. 1월 18일에 보낸 성전보가 안동에 도착한 날짜는 5일 후인 1월 23일입니다. 파발은 여러 사람이 교대로 달리니까 아무래도 빠릅니다. 개인의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하루 100리로 잡으면 김님이 개성까지 가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겁니다. 일주일로 잡으면 김님이 전투가 시작되기 3일 전인 15일에 안동에서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파발하고 똑같은 속도로 갔다면 하루 전인 17일에 출발한 것이 됩니다. 결국 전방의 장수들이 구군을 건 대전투를 치르려고 할 때 김용은 그들을 죽일 준비를 한 것입니다. 김용이 무슨 덕을 보자고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교지를 조작해서 장수들을 죽인들 자기한테 남는 게 뭡니까? 아직 싸우기 전이고 누가 어떤 전공을 세울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전공이 자기에게 돌아옵니까? 장수들이 다가올 전투에서 공을 세우는 꼴이 보기 싫어 미리 죽이려고 준비한 김용의 행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최고 사령관부터 해서 4명이나 죽이면 자기는 무사합니까? 당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왕명을 사칭하면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 장수가 정세훈을 죽인 동기는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김용이 네 장수를 죽인 동기가 모호합니다. 결론은 공민왕의 지시로 김용이 그랬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민왕은 네 장수를 죽일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우선 여기에 대한 의심은 조선시대 때부터 꾸준히 있은 모양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추측합니다. 홍건적을 격퇴하고 나면 무장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강해질 무장세력을 미리 꺾을 의도로 공민왕이 무장들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문신 김덕배는 그 과정에 운없이 끼어서 덤터기로 희생당했다는 것이죠. 저의 견해는 다릅니다. 지금 추측의 영역이라는 걸 먼저 강조합니다. 현재 1362년 초입니다. 공민왕은 1351년 10월에 적위했습니다. 9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의 10년입니다. 하지만 기철을 제거할 때까지 5년간 공민왕은 친원파에 시달렸습니다. 공민왕이 홀로 서기를 시작했는데도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원나라가 상국이어서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권문세족은 멀쩡합니다. 공민왕이 기득권층에 시달렸을 것으로 짐작되는 기록들을 앞에서 몇 번 보았습니다. 또 하나 올리겠습니다. 신돈과 만날 때의 기록입니다. 비록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라도 항상 해진 장삼 한벌만 이윤니 왕이 더욱 중하게 여겼다. 중략합니다. 벗은 같은 것이라도 반드시 머리 위까지 받들어 공경함을 표시하며 대접하였다. 이 성경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나라를 어지럽힐 자가 반드시 이 중놈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정세훈은 그를 요망한 성녀라고 여겨 죽이고자 하였는데 왕이 은밀히 피하게 하였다. 이 성경과 정세훈이 죽자 머리를 기르고 행각성 행세를 하다가 다시 와서 임금을 아련하고 비로소 궁궐에 들어와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 성경은 문신으로 이이님의 오촌 당숙입니다. 원나라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살이 하다가 1357년에 귀국했습니다. 7회에서 보았다시피 홍근적 1차 침입 때 공을 세우고 1360년 여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공민왕이 신론을 만난 날짜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록으로 추측합니다. 이 성경이 1357년에 귀국했으므로 공민왕이 57년이나 58년쯤 신론을 만난 것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기철을 제거하고 나서 홍근적 침입이 있기 전의 시기이죠. 당시 신론은 떠돌이 성녀였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국왕이 일개 성녀를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 만날 때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백성들 사이에 신론이 보통 성녀가 아니라는 입소문이 나돌았을 겁니다. 왕이 직접 만날 정도로 비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신론은 백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했을 테니 공민왕에게 있는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그가 공민왕을 만나 일상적인 대화로 시간을 보냈다면 관료들이 그다지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관료들이 듣기에 끌끄러운 대화가 오갔을 겁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권문세족 이야기, 정치나 사회의 만년에 있는 후조리에 관한 이야기,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니 관료들이 싫어했을 겁니다. 결국 관료들이 끌끄러워하다 못해 신돈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신돈을 싫어하는 신화가 많았을 겁니다. 더구나 왕이 떠돌이 성녀에게 공경을 표하니까 유학자 신화들은 그게 더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격이 괄괄한 이 성경과 정세훈 같은 신화들이 공민왕 앞에서 대놓고 신돈을 비난했을 겁니다. 정세훈은 아예 죽이려고 나선 것이죠. 어쨌거나 공민왕이 정세훈의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은밀하게 도망치게 해서 신돈이 무사했습니다. 신돈이 무사했다는 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할 만큼 왕권이 미약했다는 뜻입니다. 정세훈은 몰래 신돈을 피신시켜야 하는 공민왕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정세훈을 제거하고 공민왕은 신돈을 불러들여 본격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 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탈환 작전 약 한 달 전에 공민왕이 총병관을 김용해서 정세훈으로 바꾸었습니다. 안동에 도착했을 때인 1361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정세훈을 제거하려고 공민왕이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기록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성경과 정세훈이 죽자 머리를 기르고 행각성 행세를 하다가 다시 와서 임금을 아련하고 비로소 궁궐에 들어와 정권을 잡게 되었다. 정세훈이 죽자를 정세훈을 죽이고 나자로 바꾸면 기가 막히게 드러맞습니다. 이 성경은 병으로 죽었으니 논 외입니다. 결국 공민왕의 목표는 정세훈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우와 이방실은 홍근적 1차 침입 때도 크게 활약한 무장들입니다. 한 명의 무장이라도 아까운 상황에서 공민왕이 그렇게 뛰어난 무장들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세훈을 죽이고 났을 때 용서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정세훈을 죽인 건 공민왕 본인의 뜻이니까요. 조일신, 기철, 인당 등이 제거된 연장선 위에 정세훈을 놓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세 장수가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추측으로 공민왕은 세 장수를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전편에서 공민왕은 세 장수를 사면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공이 있어서 정세훈을 죽인 죄를 사면한 것이죠. 사면하고 난 다음의 기록입니다. 제목은 장수들이 정세훈의 죄과를 적은 글을 올리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패의 감사 김현, 상장군 홍사우가 와서 여러 장수가 정세훈에 대해 논한 글을 바치니 왕이 기뻐하며 김현 등에게 금과 비단을 하사였다. 논한 글이 다름 아닌 정세훈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즉 공민왕이 세 장수를 용서하는 구실을 찾으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장수가 나라를 구한 공이 있는 데다 정세훈의 죄까지 더하면 사면이 더욱 정당화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다음 날에는 이방시를 성진시킵니다. 이방시를 중습형장정사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죽일 사람 같으면 성진시킬 일이 없습니다. 공민왕은 이 정도로 일이 수습되기를 바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으로서는 그게 아닙니다. 세 장수가 개선하여 왕을 만나고 나면 교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닌 말로 공민왕이야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김용 혼자서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용은 공민왕이 여러 신하에게 뒤통수 치는 모습을 곁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잘못하다간 이번에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용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 장수를 죽여야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장수가 정세훈을 죽인 벌이 너무 커서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식으로 몰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을 잘 살피면 안우를 먼저 죽이고 나서 공민왕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단판을 버린 것이죠.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